인천시 서구는 지난 6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4회 서구리밥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. 서구리밥창단은 주민과 함께하는 무료음악회,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, 지역 내 기관, 단체 추천 공연, 양호원과 재활병원 등 구민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힘겨운 일상을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오늘의 잠시의 여유와 해고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. 후를 털어버리고 감사합니다. 이번 정기연주회 공연은 전석 무료의 선착순 좌석 배치로 입장됐습니다.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정기연주회는 각박해진 삶에 지친 각 세대가 함께 힐링의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다같이 노래합시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.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하나 둘 늘어가는 가을 저녁, 잔잔하면서도 웅장한 합창의 향연 속에 많은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시간이었습니다. 서구립 합창단 이경자 지휘자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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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